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만 시키면 무인발급기에서 그냥 뚝딱하고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한번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무인발급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만 가지고도 본인이 필요하는 각종 민원서류들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볼텐데요. 무인발급서류의 종류 중에서 주민등록을 선택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신원정보 확인을 거쳐서 발급서류의 선택을 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 발급시에는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각 세부 항목도 본인이 선택해서 포함할 것인지 미포함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비용 면제 여부에서는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청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부스를 입력하면 발급비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주민등록등본 한부 200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냐 카드냐의 지불 여부가 나오는데 저는 현금을 넣습니다. 5천원짜리 지폐를 넣었더니 도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 알고 보니 천원짜리 지폐만 사용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천원짜리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천원을 지폐 투입구에 넣습니다. 네, 이제 등본이 인쇄되어 나오기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발급버튼을 누르면 이제 인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단으로 주민등록등본이 인쇄돼서 나왔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잔돈 800원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요. 잔돈 반환을 누르면 기기 아래에 있는 잔돈 반환구에서 잔돈을 받으면 모든 민원서류 발급이 끝나는 것이죠. 추가로 발급할 서류가 있으면 잔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 서류를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발급받는 서류의 발급 비용이 잔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지폐 투입구에 추가로 지폐를 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서류 발급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